4개의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하나님 시간 강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어디에 가득합니까?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내게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만나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생소 없는 기쁨 내게 생소 없는 기쁨 내게 생소 없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소 없는 기쁨 내게 생소 없는 기쁨 내게 생소 없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우리가 세우는 기쁨의 땅이 기쁨의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이 믿고 나아갈 시간에게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쉽게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힘에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늘이 우리가 실거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억지로 괴로움이 아니라 실거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신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예배가 있다며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며 하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기며 말할 수 있다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랑할 수 있으며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머니 주가를 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가를 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바람을 잡는 것에서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저에게 하여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였던 저 남주한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서 내 영원의 짐정을 추구하지 못했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안이 다른 곳으로 만족하고 채워였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갑니다 이 세월의 짐정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운 인생 발급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단게 도와주시고 수능게 도와주신 내 영원의 짐정도 내 영원의 짐정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생활이 지금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지금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아버지님의 교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즐겁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하여 다른 것을 줍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헤매는 인생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순간 이 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능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능력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생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을 도와줄 수 있는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 기쁨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랑하는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인생을 사랑하는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그러기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의 고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내 영원 즐거이 주신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의 매움 오직 주의 사랑의 매움 우리 영웅이 기뻐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매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절망의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임계 안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지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서 있는 그 땅이 소망의 연등이 도와주시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도와주시고 그 땅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니까 여주시옵소서 주께 감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나는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삼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유태오 성도님의 우리 동생 되시는 유수정 집사님 되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태오 집사님 내일 비행기로 미국에 가세요 우리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오셨지만 목사님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소망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서포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온전히 주님 손에 달려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수정 집사님 붙잡아주시고 그 딸의 생명 붙잡아주시고 우리 유태오 성도님과 그 가정 가는 발걸음 가운데 지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태오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유수정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딸의 생명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손에 맞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는 발걸음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권사님을 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신 많은 신뢰도 받기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Supposed into me 내이 하나님의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상관회가 포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되어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내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뢰를 구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출을 막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재정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루스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